펌펌 왕게임의 주제는 자비왕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나? 한번 만나볼게요. 0628님, 오리고기 주면 안자비 먹지? 0628님, 드립니다! 6615님, 자비 말고 자끼가 필요해! 보내주셨고요. 2344님, 진짜 노잼입니다. 후배가 급한 일이 있어서 휴일 날 대타로 일 나갑니다. 이거 자비죠? 노잼 부문, 오늘 첫 번째로 선물 나갑니다. 오리고기, 드립니다! 휴일 날 대타로 후배를 위해서. 이거 자비예요, 자비. 장명숙 씨, 오리날다 부를 때 나는 오리가 안쓰러웠어요? 실패. 장윤정 씨, 마스크 매주 줄 서서 사오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마스크 없이 일하길래 목숨 하나 줬습니다. 노잼 부문을 안 써주셔가지고. 실패. 0002님, 제 여자친구는 자비롭게 저와 만나줬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열반에 올랐죠. 오, 핵노잼. 9864님, 지금 공장에서 각종 손잡이 만드는 일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만드시는 우리 9864님, 들읍니다! 포옹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가장 포옹을 좋아하시는 우리 안원조님, 안원조님. 안원조! 나 안원조! 이름이 뭐야? 나 안원조! 안원조! 영어 이름 뭐야? 허그, 허그. 안헉. 저는 고등어도 자빈고등어만 먹습니다. 안원조님, 들읍니다! 안원조! 7777님, 아침마다 깨워주는 고릴라의 자비로움. 출발. 퍼플김. 김보라씨예요. 헬스장 6개월 등록해놓고 처음 한 달만 나가서 헬스장의 매출 상승에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베풀고 있는 자비죠. 5510님, 자네는 자비 뭔가? 내 자비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자네는 자비 뭔가? 잡. 오케이. 5510님, 들읍니다! 4261님, 아이들 쌍쌍바 둘로 나눠주다가 한쪽이 크게 나와서 그냥 자비롭게 하나 더 사줬어요. 노잼붐은 써주셨어야 되는데, 실패. 주외연씨, 노잼붐은 써주셨어요. 새들 배고플까봐 채소 씨앗 뿌리고 흙으로 안 덮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딥한데요. 출발. 임세진씨, 시험 성적이 거꾸로 1등인 아들한테 치킨 사줬어요. 네, 노잼붐은 아니었고요. 4466님, 공중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아끼는 물티슈를 놔두고 왔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 센스 있죠? 라고 했습니다. 아, 센스왕이었으면 들이었을 텐데. 자비왕이어가지고. 이예욱씨, 남편이 자다가 발로 차서 침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비로운 마음으로 꾹 참고 조용히 올라와 잤어요. 자비왕이 도전해 주셨고요. 7931, 고속도로 정체 중입니다. 끼어들기 차량들 양보해 주고 있어요. 뒷차가 빵빵 소리 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769님, 자린 고비입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센스 있는데요. 2769님, 일단 후보로 올려두고요. 3802님, 제 사비로 회사에 캡슐 커피 머신 사놨더니,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계가 됐습니다. 인기 폭발! 모두와 나눠 쓰는 저, 자비롭죠? 라고 하셨어요. 766님, 학창 시절에 자비가 없어서 학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약간 슬픈, 한승현 씨, 슬픈 노잼 부문 또 도전해 주셨네요. 회사가 일이 없어서 자비롭게 무급 휴가로 도와주는 중이에요. 정승환 씨 문자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네요. 식대 청취자 이름으로 억지 부리는 거 웃어주고 있어요. 자비죠, 이거. 안 난죠! 5998님, 노잼 부문. 와이프가 입 벌리고 자는데, 입 닫아줬어요. 입을 벌리고 자네? 귀엽겠다. 이 문자 하나 보고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111님이, 자! 비로소 나에게 오리가 오겠군. 자! 비로소 나에게 오리가 오겠군. 05111님, 오리고기 드립니다! 드리면서 뻣뻣1KB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거고! 비로소 나에게 오리지 않아서...